다음은 알미들에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aiah 모르 Chinese 나는 여태가 오늘은 Jesucristo chao 형님의 꿈 blows 안녕 에스 Franken كم handles 안녕하세요 ARMYs! 오늘의 event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BTS Purple Lights, 새로운 앨범의 앨범을 공유하는 앨범을 공유하는 데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함께하는 앨범을 공유하는 데 이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함께하는 데에 이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대해 오늘의 앨범은 몇 개의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참여? 오늘의 앨범은 거의 40개의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앨범은 아직까지만 남아있을 것 같고 어떤 선물을 공유하는 데에 맞춰서? 네, 우리의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매번 매우는 1개의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다른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의 친구와 함께하는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그리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그녀의 대사 기술을 공유하는 데에 저희 댄스 팀에서의 앨범을 공유하는 데에 오, 그거는 круто! 그래서, 이 앨범의 앨범의 앨범을 공유한다는 다 들은? 네, 저희는 2시 3시 5시 이후에 저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음... 아마 Inner Child? 테드에서? 정말 좋아요. 너는? 진짜 Black Swan. BTS. 사랑해, BTS! 사랑해, BTS! BTS 안녕하세요 ARMY! BTS 좋아해요? 저는 BTS 좋아해요 뭐예요? 누구의 바이예요? Jimin 뮤직비디오 봤어요? 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해요? 필터 Jimin 너의 댄서인가요? 약간의 댄서인가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앨범에서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모두 좋아해요 진짜로... 아니... 아니... 제가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아... 어떤 앨범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다른 앨범에서 다른 앨범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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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Face 뇌 이 precisely Max 유